아이는 자기 말을 듣고 있어요 맞는 얘기긴 한데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음 농담사면 이제 옳은 개소리다 오늘도 아이들한테 화내셨어요 많은 육아서에서는 화내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화면 누르면 반드시 폭발하게 돼 있어요 뭐가 가장 많이 화가 나세요? 그럼 정말 다양한 이유들이 나와요 안먹고 안자고 음식 뱉고 동생이랑 싸우고 숙제 안하고 자기 할 일 안하고 그 중에서도 제일 많이 나오는 게 여러 번 말하는데도 안 듣는 거 아이는 자기 말을 듣고 있어요 엄마 말이 아니라 자기 지금 감정과 자기 욕구 뭔가 막 놀이하고 있는 애 빨리 와서 밥 먹어 빨리 와서 옷 갈아입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 아이는 지금 그 놀이가 너무 재밌는 거예요 가야 될 이유를 몰라요 음 농담사면 이제 옳은 개소리다 확! 맞는 얘기긴 한데 듣고 싶은 마음이 별로 안 드는 거예요 사실 화가 나는 진짜 이유는 따로 있어요 화는 울타리에 비유를 하거든요 나의 공간과 너의 공간을 구분해 주잖아요 울타리는 누가 우리 집 울타리로 훅 넘어오면 들어오지 마세요 라고 표현을 해서 울타리잖아요 화가 났다는 것은 누가 내 경계를 확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 울타리를 넘어왔다는 얘기 화를 낸다는 것은 사실 굉장히 필요한 일이죠 나 화났어 이렇게 하지 마 이거를 표현하는 것은 아주 아주 필요한 일인데 화를 폭력적으로 내는 게 문제죠 화났다고 물건을 집어 던지거나 욕을 한다거나 때린다거나 이게 잘못된 거고 화났음을 표현하는 것 이것은 사실 모든 관계에서 너무너무 필요한 일이에요 나뻐 반반이라고 얘기를 하죠 낮에 버럭하고 밤에 반성해요 밤에 우리가 오늘도 나한테 혼나고 훌쩍훌쩍 울면서 엄마 막 눈치 보면서 잠든 그 아이를 보면서 마음이 미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다짐을 하죠 절대 내일은 화내지 말아야지 근데 다음날 똑같은 거 가지고 똑같이 화를 내요 왜냐하면 반성이 아니라 자책을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냥 나를 비난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왜 화나는지 그리고 화났을 땐 어떻게 하는 게 좋은지 그것을 하나하나 배워서 우리가 다르게 대처할 수 있도록 원래 화가 났을 때 딱 알아차리고 멈추는 건 정석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게 잘 안 돼요 이미 정신이 들었을 때는 다 내지르고 난 다음에 후회할 말과 행동을 이미 그거 다 해버리고 난 다음에 정신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순간에 내가 멈추는 힘을 키우려면 평상시에 뭐가 나를 그렇게 건드렸지? 내가 원하는 건 뭐였지? 그럼 그거에 대해서 내가 무슨 행동을 할 수 있을까? 생각만 하지 말고 써보면 내가 화내는 포인트는 되게 반복적이에요 패턴이 있어요 그 패턴을 볼 수가 있고 그러면 해결을 할 수가 있어요 제가 가장 핵심적으로 전해드릴 건 뭐냐면 화난 이유를 너무 잘 모르고 계세요 대부분 애가 이래서요 라고 얘기하시거든요 근데 우리의 화는 99%의 부모님들이 모르는 화의 진짜 이유를 남편도 아니에요 제가 강의에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꼭 들어보세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